8월 15일 광복 79주년이네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광복이 됐으니까 이제 2025년도가 광복 80주년이 되네요. 광복 70주년 때는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80주년이 내년이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현직 의사분이 굉장히 특별한 요청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말미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직 의사 내과 의사분 말씀은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중에는 감기하고 같은데 무슨 감기약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물론 이제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중질환이라든지 기저질환 그리고 노년층 이런 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각별한 주의를 방송에서 한 번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방송이 나가고 나면 뭐 감기약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뭐 쉽게 넘어가시는 분도 안 계시겠는데 그런데 그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별 개인에 관한 그런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사회가 참 이렇게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 이야기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반인들한께도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은 당연히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렸던 것은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 약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를 참조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감기약 먹으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보게 되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 당연히 현직 의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문가를 생각하는 물론 전문가들이 또 뭐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분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윤리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흐릿하니까 지금 윤리가 좀 흐릿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회사들도 펀드 사이에 자금을 이동하고 이런 게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도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닙니까 도무지 무슨 생각들 하고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당장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산 일본에서 이제 오미크론 확산 소식이 들릴 때 의사들이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제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 전반적인 그런 풍조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과신하고 전문가 의견을 아주 우섭게 여기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선진사회하고는 아직 거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또 일부분들은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아니 코로나가 업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그건 뭐 참 혼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방송하는 게 익숙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들 의사분 이야기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계신 분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임상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의료계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안철수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이 터지기 전에 의료 대란 끝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감이 좀 안 좋거든요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써 이제 치료제가 바닥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재고가 부족한 겁니다 치료제가 아주 비싼 약입니다 치료제가 비싼 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예산을 확보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치료제 재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비상 상황이 전개되기 전에 의료 대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년병이라는 것이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전년병이 왜 지금 터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남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년병이 잠복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총체적 불신이 만연해 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제 코로나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평일에 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걸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원래 한국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좀 센 편이고 그다음에 큰일이 터지기 전에 정신 처리를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사회인 거죠 리스크 관리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 보시면 전문의들이 사표를 많이 내네요 그동안 전공의들이 빈 공벽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대개 있게 감당을 해왔는데 전문의들이 상반기 기준으로 또 전해 기준으로 굉장히 사표를 많이 내니까 이제 전공의 공벽에 이어 가지고 전문의 줄 사표 이거는 의료계에서 이미 이제 경고가 많이 나왔던 특히 언급실 쪽에서 전문의들이 많이 사표를 내네요 가장 이제 의료계획 진정한 의미에서 의료계획을 할 때 먼저 시행돼야 될 것이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 조정 또 필수 의료 분야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료수가 체제에 대해서 좀 현실화 작업이 맨 먼저 이루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격이란 것이 모든 그런 활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개 행위주체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와 가지고 의료수가 를 조정하겠다 그것도 내년 1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준비성도 부족하고 참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 한국사 전편에 얻은 것은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게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후다닥닥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지 박 대통령이 유비무한 이렇게 하는 것은 유비무한 일 생기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공병호 tv에서 이제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게 몸에 배여 있는데 그게 이제 일명 개인 차원의 가족 차원의 리스크 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다 79주년 강복절에 우리 한국인들은 참 현재 상황을 좀 잘 되집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진 독립이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그냥 복권처럼 주어진 로또 복권처럼 주어진 그런 자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지금 79주년 강복절 날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또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구성되려면 주권 영토 국민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권이 심하게 훼손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학자적 양식이나 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면 보건대 국민의 주권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이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고 가까운 시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9년 강복절을 맞아 가지고 제정신 가진 사람은 착잡한 거죠 조상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지난 한 10여 년 정도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한 상황까지 지금 가버렸으니까 참 악한 일인 거죠 자 오늘 경제 뉴스에서는 가장 큰 뉴스가 이제 미국의 생산자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됐고 ppi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다행스럽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하로 2%대에 이렇게 안착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9월에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 연준이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정도 그렇게 금리 인하가 개시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렇게 좀 반가운 그런 소식이 왔습니다